자 화자도 걸고 10레벨 랜덤 엑설 1입니다 태븐님이 먼저 시작할게요 무슨 노래가 나올지 저희도 몰라요 저거 너무 많아서 왜 출려 왜 출려 아이고 이렇게 앞을 씻으니까 안맞아요 나는 일어나오길래 아티네이션이다 개꿀이라고 썼는데 아 미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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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모 성공한 사람을 하면 어 이건 좀 아쉬우신 분이 하시죠 하실래요 소니과이 재도전 어? 프레이어야? 프레이어 아니야? 프레이어 프레이어 너무 좋아 벌써 프레이어 수박 보통 이런놈에 엑스라고 한건나 아는데? 오늘 이렇게 버금층을 와... 속박이집 맥마있지 내가 지금 일은 중으로 이렇게 일을 해주면 안 돼? 일은 네번? 네번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친구 우승 시작